동호군이 고등학교 고령과를 낳았어요. 아 동호군이 고등학교 고령과를 낳았어요. sends 자, 영상에서 히트다. 내가 그것도 했다. 내 인사도 했다. 끝까지 기다리는 가상도 흐름이 없었다. 그러니까 인터뷰도 타임은 '에 사용했다는 힘이었다. 리허설 같은 게임을 요청하셨다. 아니 제가 진짜 장신영 씨랑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거든요. 그래서 진짜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한 10년 만에 오늘 본 거예요. 근데 10년 전 진짜 소녀 같고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. 야 신자야 너 진짜 멋있다 진짜 신자야. 신자야 진짜 멋있어. 저 동일 씨 조카 중에 방해하시면 안 될까요.